우리 게임 하다보면은 로딩돼서 잡히더라구요. 그게 되게 많은거 같아. 아 뭐야! 나 크라워베르 들고 있어. 나도 크라워베르... 아 뭐야 이거 누가 떨어뜨렸어. DMR 이거 소음기 소리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워요래. 아버지 x3 요즘이 파네 이거? 크라워베르? 할 때는? 내가 싸울 때? 크라워베르? 예. 어 쏘서님 앞에서 죽었어. 구수하러 갑니다. 오 나 게임을 안하는데 막 끝나. 여기 있네? 아 지원도 못먹어. 이 있는 뒤에. 아니 다 쏴. 뒤에. 바깥쪽에. 뒤에. 아... 스마트네. 스마트? 스마트 있어요 저거. 42렙. 도망가 스마트. 예 스마트. 예 스마트 예 스마트. 아 지엘말 못 맞추겠다. 차원님 왜 오겠어요? 형. 여기 나오는 거 잘라먹어. 왜 베오스가 바뀌었는데? 아 짜증나. 베이스. 베이스 바뀌는 거. 후쇽 후쇽 후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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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야. 기지에서 타니까 베이스가 바뀌어 있어. 아 갑자기. 뭐야. 여기 사람이 있다. 저기 사람이 있다. 아 나 윙맨 못쓰겠다 나는. 자존건충이 낫다. 그 사막 한 명 컷. 사막 빌런들이 좀 많구만. 아 스마 진짜 많다. 아하. 후우 전에. 건물 밖으로 나오세요. 굳이 당하면 담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은 스마 당할 일이 없는데. 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건물 밖으로 타이타 당겨. 꿀팁 발려드리면은. 이거 은폐장 키고. 밖에 월러닝 하다가. 창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그냥. 해가지고. 아 그럼. 저도 살려주세요. 형님 잘가요. 그거 이미 봤거든요. 이미 당하는 거예요. 어 차원님 안녕하세요. 아 끌고 오면 어떡해. 에헤헤헤. 에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 한명 컷 타이탄. 아 씨. 와 정쟁님 7킬 벌써. 가자 정쟁님 타이탄. 저 딸핀데요? 가능? 네. 아 저 앞에 있는 타이탄까지만 데려다다. 데려다다. 어 앞에. 아 이하 님이구나. 여기 타이탄이 있어요. 저거. 아 탈렬고. 가자. 위하님 주변에 파일럿. 위하님 로데오 당한 거 아닌가? 안 당했어 저. 주변에 파일럿 있어요 위하님. 주변에. 아이고 안에 들어갔네. 파일럿 소설. 트리플이 좋긴 하네. 사람 죽일 때. 여기 사기에요 여기 이거. 우리 차호 영영이랑 쉬랍. 여기 이거. 여기 이거. 전쟁님 뒤에. 전쟁님 뒤에. 저 AI 잡아. 저 좀 빼줘요. 저 로데오 로데오. 로데오 로데오. 로데오 로데오. 로데오 로데오. 로데오 나갔어요. 컷 컷 컷 컷. 할렐루야 맞죠? 네. 할렐루야. 어 정쟁님 이제 로데오 담아면 되겠다. 딸피우 딸피인데 살아남고 있습니다. 죽어라.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앞뒤로 4명씩 타이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쓰레드 쏘면 돼요. 여기 입구에다가 하나씩. 그거 양아치 아니에요 그거? 그니까. 거의 양아치 아니에요. 그거 스마트 들었다. 이거 뭐야. 어. 키븐 내꺼 탔어. 어. 메가킬. 저 메가킬. 저 메가킬. 메가킬. 어이. 양아치 아니야? 리얼로다. 메가킬. 미씨. 아니 아니. 또 도님 뒤에. 오케이 컷. 개 미쳤는데. 이거 3킬이잖아요. 저저저. 싸줘요 싸줘요, 네네. 컷컷컷컷. 아 오오오오오오. 알렐루야 파일럣. 이거 근처에 차원님 근처에. 있어. 뭔가. 야 잘 이리간다. 오오 총알. 노도오도 같이 잘랐는데. 스트레스요. 고복 당했다. 와 저 파일럿 사살 봐요. 저 20킬. 20킬. 미쳤어 미쳤어 저 저 제꺼 점점 봐봐요 0스코어 0 0 1 저 삼아 여기 한명 타이탄있어요 타이탄 타이탄 두개? 타이탄 여기 여기 아이고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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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여기서 와 10스코어 실화니까 얍 얍 얍 얍 얍 타이탄 개재미있다 아 근데 DMR 못쓰겠다 DMR 소음기 끼니깐 근데 AI AI도 타이탄 치는거 같은데요 팀 데스포인트 200점 이상 안올라가는거 같은데 안올라가요? 안올라가질거에요 점수 안올라가요 200점 이상으로 저 230점 해봤는데 어 나 200점에서 멈추던데 탭키 탭키 200점에서 멈추는거 같은데 아 그래요? 네 5군가?